어린 시절에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 잘생겼다 이렇게 남자로 본 기억은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아빠가 우리 아빠가 조금 멋졌거든 이렇게 좀 말랐는데 핏이 좋았어요 팔다리가 길고 그래서 양복을 입으면 멋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아빠 멋있다 영화배우 같아 막 이러고 쳐다본 기억이 있고요 그게 제 기억 속에는 여자가 남자를 향한 설레임으로 남아있지만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서로 사랑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수치 주는 거 그래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젊은 아기들이 자기야 아아 이렇게 막 하잖아 서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오면 어때요? 아 저 어때요? 눈 배렸네 뭐 이런 시선은 저 요새 것들은 문제가 많아이네 요새는 좀 게이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서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근데 어떤 모습도 그걸 수치 주고 미워하는 거는 그게 사실은 분별심이거든요 미움이거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치가 올라와 왜? 수치라고 배웠어 몸이 몸이 배웠어 몸이 어린 시절부터 뭔가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빨간 립스틱 발릴 때 그렇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렇게 발릴 때 이렇게 봤다가 없을 때 화장대 뒤져서 발라서 발랐는데 그것만 발라 뭘 찍어 바르고 하다 보면 온 얼굴이 도깨비같이 되잖아 그럼 그날은 이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처맞는 날이야 옛날에 화장품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끼고 아낀단 말이야 시장 갈 때나 어디 이제 외출할 때만 바르려고 했는데 얘 잘도 발라 막 그걸 막 뭉개서 다 화장을 다 화장품을 못 쓰게 만들면서 바르니까 갖다 들어오면 얘 미쳤냐 이게 하면서 막 두드러 패는 거야 그러니까 싹 도망을 갔다가 아빠가 이제 그 학교에서 퇴근할 때쯤 되면 아빠 뒤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빗자루 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 때려 오려면 아빠가 애 왜 때리냐고 막 막아줘 뒤에 막 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엄마 한복 다 꺼내 갖고 막 입고 막 빗조코도 신고 막 쳐돌아다니다도 쳐맞고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온 거야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수치당하니까 몸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 이 사랑받고 싶은 거는 이거 수치스러운 거구나 이 여자를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 그 표현이 다 줄어들지 특히 이제 시골 같아 촌에는 더해 촌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화장만 하고 처녀가 나가면 아우 저녀는 어떤 놈을 잡아먹으려고 뭘 잡아먹으려고 그래 사랑받으려고 하지 그렇잖아 그러면서 막 수치 줘 그거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이 자기가 사랑 못 받았던 한이 있거든 여자로 그러니까 그 한이 여러분 나이 먹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자 남자야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로 이쁘다 소리 듣고 남자로 멋있다 소리 들으면 좋은 거야 싫을 리가 없지 그치? 근데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면 수치당했던 경험정보가 올라오면서 수치스러워 인정을 못해 그걸 너무나 인정 안 해 너무 촌스럽게 인정 안 하면 나중에 그게 올라올 때 뇌까지 장악해 보여요 너무 에너지가 세니까 팍 올라와서 미쳐버려 미치면 어떻게 돼? 바람이 나는 거예요 사랑받겠다고 수치를 떠는 거지 미쳐서 그래서 바람나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쳐돌아다니고 이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런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자라서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수치 주는 마음이 저희 엄마가 컸어요 그래서 아니 자기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도 인정을 못해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애 낳고 살았어도 부부가 이렇게 남인 줄 알아?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서 식당 아줌마들이 그러잖아 이게 불륜인지 부부인지 근무한다고 부부가 들어오면 서로 모르는 사람 같아 난 이제 불륜 끼리 들어오면 자기야 하면 벌써 저것들이 이상해 그러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부부끼리 자기야 이래야지 불륜 끼리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수치를 수치를 모르는 거야 그치? 수치스러운 거는 안 수치스럽다고 수치 떨고 있고 안 수치스러운 건 수치스럽다고 부부끼리 이렇게 떨어져앉고 이런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 엄마가 아빠한테 여보 이렇게 다정히 부르면 얼마나 좋아 누구 아빠 이것도 괜찮아 이봐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 아빠 기가 막히니까 뭘 봐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우리 아빠는 앞에서 이렇게 걸고 엄마는 뒤에서 짐 다 들고 어우 너무 보기 싫은 거야 멋지지가 않아 저기 저 미국 대통령 봐요 비행기 트램 내려올 때도 자기 오바마 대통령 자기 아내를 딱 어깨로 안고 멋있어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치? 근데 막 아마 우리 대통령 내가 손잡거나 어깨로 막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우리 국민들이 막 수치 주면서 저렇게 막 발붙이 이럴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아 멋있다 우리 대통령 이럴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 문화가 유교적이라 잘못된 문화죠 사랑하는 게 왜 나빠? 특히 부부간에는 부부가 내 앞에서 손잡고 서로 어? 애인끼리 우리 저 마스터하게 되면 볼도 만져 이렇게 아우 귀여워라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귀엽지? 사랑하는 건 귀여운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우리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엄마의 그 관념을 받아서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인정 안 하니까 그걸 참잖아 그래갖고 절대 나 여러분 눈이 이래 헤라 엄마가 참았을 것 같아 이런 눈인데 참았어 굳이 참았어 나도 참는 애 뭐야 이 공부 해갖고 지금 시원하지 참았다 엄청 참고 조신하게 나 대학 때 대학 들어가서야 처음에 성인 영화 봤어 안 믿네 진짜야 근데 남자들이나 야동 일측본짱 여자아기들은 그런 거 없어 그게 있는지도 몰라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나오고 저기 대학 가갖고 친구랑 제일 먼저 야 우리 대학생 됐으니까 뭐 해볼까? 못 해본 거 해보자고 간 게 성인 영화관이에요 그때는 그게 소극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극장 두 개가 아침 저녁 두 개를 하는 프로가 있었어 그럼 저녁에 하는 게 꼭 야한 영화를 해 그래서 둘이 잔뜩 립스틱을 빨간 거 발랐어 어른 표시 내는 거야 그리고 둘이 들어갔다 딱 봤는데 지금 아직도 기억나 그 안성기 씨가 주연 나오는 여자 배우는 잘 모르겠고 근데 둘이 정말 에로틱게 막 벗고 이상한 신음소리 내면서 그 장면이 나왔어 갑자기 그걸 보는데 너무 수치가 올라오잖아 제 친구랑 제가 그래서 둘이 막 웃었어요 이렇게 웃으니까 사람들은 다 심각해 심지어 옆에 아저씨가 막 흥분했는데 옆에 여자 아가들이 막 웃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 꼬맹이들이 들어왔구나 얼굴을 딱 보니까 갓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등학생 애티가 나잖아요 저는 대학 때에도 중학생이냐 소리 들었어 되게 어려워했거든 그때는 제 친구도 그때 저보다 키가 작고 유치원 선생님이 많은 애였는데 애기였거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계속 우리를 보더라고 우리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섹스는 더럽다 수치스럽다 수치 주는 마음이 있잖아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 이따 극장 관계자한테 끌려 나왔어 신고를 한 거야 저기 미성년자 들어와서 영화 보는 애는 웃고 있다 우리 몰입이 안 됐다 둘이 붙으려 나와서 니네 학교 다녀야지 학생이 그래서 우리 대학생인데요 신분증 내놔는데 진짜 대학생인 거야 왜 웃었냐고 웃기던데요 그래서 둘이 웃겼는데 사람들 왜 아무도 안 웃니 둘이 그리고 쫄면 먹고 헤어진 적이 있어 너도 웃겼지 그러니까 둘이 웃겼어 근데 아무도 안 웃기더라 심각하더라 막 이러면 둘이 이러고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치가 빡 그때 열린 거야 열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었던 참았던 여자가 다 올라온 거야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예의가 있는 거야 개새끼는 아무데서나 성역 올라오면 그냥 해버려요 섹스를 인간은 안 그렇잖아 그렇잖아 길 가다가 성역 올라왔다고 아무데서나 그런 사람 없잖아 그치 좀 참고 조절할 줄 알고 그런 말도 함부로 안 해 여러분 아침에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하지만 어젯밤 섹스는 잘하셨으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건 예의사항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안 다음에도 그건 안 해요 혜라 엄마가 빨갛뻑은 건 수치 아니라고 빨갛고 다니리 그건 아닌 거지 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가 볼 때 불쾌한 행동 안 하는 게 맞잖아 상대를 이해하는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거야 아 벗으려면 꽃필으면 벗어 까지고 누구 죽인다고 해봐 까지고 얼마든지 벗지 누구 죽인다고 섹스 해달라봐 해 주지 까지고 하지만 이해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안 하는 거야 수치를 안 떠는 거지 근데 그때 수치 떨고 다니는 게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자 남자 버리는 나머지 그게 열리니까 막 수치를 떨어 행위를 해 버리는 거야 그 마음을 올라오면 그 마음을 보고 그게 두렵잖아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그 마음이 그 남자의 마음이 수치당할까 봐 두렵잖아 그게 왜 두려운지 근원을 얘기해 줄게 왜 두려운 거야 아니 사랑받고 싶은데 왜 두려워 처음으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가 누구냐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처음 만난 이성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야 처음 만난 여자가 누구냐 내 엄마야 아들은 처음 만난 남자가 누구냐 내 아빠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엄마 아빠인데 무의식은 연인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아들은 엄마를 되게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싶고 여자로 보이는데 그 마음이 여자로 보인다는 건 수치스럽잖아 이걸 들킬까봐 그렇지? 엄만데 엄마를만 꼭 봐야 돼 괜찮아요 여자로 봐도 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근데 그거를 엄마로만 봐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여자로 보는 그 마음을 계속 수치 주면 나중에 그 마음이 이만큼 커져 그 수치가 수치당한 마음이 그래서 한 번 올라왔을 때 뇌를 쳐서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 얼마 전에 이게 실화예요 인터넷에 뭐 걸러 왔냐면 어떤 며느리가 올렸어 정말 깜짝 놀랐대 어느 날 질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서른 중반에 회사원인데 소파에서 엄마 찌찌를 먹고 있더래요 봤대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놀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 해소하느냐고 그랬다 아니 스트레스 해소 그렇게 하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민망하니까 얼른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둘이 거의 빨가벗고 젖을 먹고 있더래 그걸 누가 했느냐 빙이죠 수치당한 내가 내 엄마를 여자로 보는 그 마음 여자로 남자로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 보이는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 마음을 보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랬으면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엄마한테 여자로 보이고 어느 선이 있어 그치? 엄마도 여자지 그럼 남자야 엄마가 그러니까 무거운 거 있으면 엄마 내가 들어줄게 아들 뒀다 뭐 해 하고 막 남자로 해주고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이런 거는 하지 그치? 그거 선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그 마음을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 마음만 올라오면 다 버리니까 어느 날 올라올 때 완전히 잠식된 거야 이게 뇌에 판단력이 없어 이게 수치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겨 너무 사랑받고 싶은 대로 찢지 먹고 싶어 그래 먹자 이렇게 당겨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난 장가 같고 다 망각한 거야 남이 보면 어떻고 이거 몰라 내가 이 말했을 때 이런 행동했을 때 남이 어떤 느낌일까를 아예 생각을 못하는 땅 친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섹스하는 경우도 있잖아 가끔씩 그래서 그게 막 사회 문제가 돼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부끄럽다고 너무 버려서 그래 그분들은 그 마음을 인정해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인정해주면 안 해 인정이란 뭐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동물은 그게 없어 동물은 해 뭐 사실 근친상관을 해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못 느끼죠 그냥 해버리지 하지만 인간은 예의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관습이라는 게 있어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수치당할까봐 사회적 동물이니까 두려움을 느껴져야 인간인 거야 어떤 마음이든 특히 그런 마음은 근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엄마 아빠를 여자로 보는 마음을 버려버리거나 여자남자로 보는 마음을 그래서 아예 모르세요 그 마음은 없어 하거나 그 마음이 그러다 그 마음이 올라오면 아예 딸려가서 하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다가 심지어 딸들 같은 경우는 더 그게 강해요 엄마와 아들보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연인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딸 중에 이런 딸이서 맨날 아빠한테 화를 내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난 지금도 생각나요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이게 그게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중학생이니까 어린 시절인데도 얼굴을 보면 심쿵할 정도로 잘생겼어 옛날 영어 배우 누구를 닮은 그래서 걔네 아빠 오면은 아이들이 전부 가서 창가에서 이렇게 쳐다봤어 너무 잘생겼다 니네 아빠 그리고 막 우리 아이스크림도 잘 사주고 돈도 많아갖고 막 이렇게 자가용 타고 쫙 오면은 기사가 열어주고 딱 내리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코트킷을 세고 이렇게 머플러를 버버리 머플러를 쫙 누르고 걸어오면은 와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야 쫙 날리면서 근데 내 친구는 막 화를 아 왜 왔어 아빠 막 이렇게 근데 얼굴을 보면 좋아하고 있어 화를 내 너 왜 화를 내 아 짜증나 우리 아빠 보면 뭐 짜증나 얼굴이 좋은데 우리가 막 이래 그럼 아니거든 빨개져 왜 좋아하는 거야 여자로 근데 그 마음이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 나 우리 아빠 좋아 애기 때는 근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도 모르고 순진하니까 맨날 이러지 우리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엄마랑 결혼할까 이러지 그치 그러지 않았어 그랬어 나는 맨날 아빠올 때 기다렸어 수건 들고 맨날 메딩 마치 했거든 아빠 보고 하라 그래 딴 따다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수건 뒤집었어 그 다음에 손 들고 이렇게 가는 거 나중에 크면 아빠랑 결혼해야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주진 않았어요 장난이구나 얘가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냥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돼 다 장난이야 마음은 근데 그걸 현실과 헷갈려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은 다 인정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인정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인정 안 했다가 부작용이야 그게 성욕도 너무 누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성욕이 올라올 때 감당해야 되니까 아무놈이나 붙잡아가고 성폭행 범위 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수행자 중에 한 아기는 엄마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 버렸어 엄마가 또 인정도 안 해줬거든 아들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엄마가 돌아가실 때 거동을 잘 못했대요 근데 거동을 못했는데 화장실까지 기어다니면서 볼일도 보고 했는데 아들들 보고 다 나가라고 둘이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문 닫고 자기 혼자 아파갖고 나중에 이십 몇 킬로 뼈만 남아갖고 기어다니면서 볼일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는 아들 아들만 둘이었대 아들 둘이 뭐하는 인간들이야 엄마가 그때 여자야? 아기지 그냥 번쩍 안 하다 화장실 데려다 주면 됐고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그랬더니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자기의 이 마음 듣힐까봐 여자로 대하는 마음 듣힐까봐 그렇게 내외를 한 거야 필요없는 내외는 자기가 그 마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는 거야 현실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죽을 때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는 느낌인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빠가 죽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이상해졌어요 그 전에는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거든 가정이 암만 힘들었어도 아빠가 내 연인처럼 또 아빠기도 하지만 아빠 마음은 아빠로서도 인정했지만 연인으로는 인정 안 한 상태지만 그래도 연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이 있었는데 딱 죽고 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된 거야 무의식은 머리는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바람둥이가 된 거야 그 전에는 성욕이 너무 올라와서 사실 대학 때는 성욕이 올라와서 20대 왕성하지 그러니까 그냥 그 해소 차원으로 사귀었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바람이 난 거야 이 여자가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뜬 거고 내 애인을 근데 죽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 집착이 그냥 어딘가 있을 거 같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그게 본격 올라갔어 그래서 뭐 엄청 바람 피우고 도로 다니고 그때부터 그렇게 됐던 거 같아 사실은 그래서 며칠 전에 ROS 룸에서 그 이문세 노래 난 아직 모르잖아요 그거를 연습을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마음이에요 거기 보면 그대가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때는 도도 안 닦을 때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겁이 나 우리 아빠가 이상한 데 가서 고통받지 않을까 그리고 막 어? 우리 아빠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거기 가사 보면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버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빠가 마지막에는 저한테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50만 원짜리 코트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치? 그 청주 시내에서 제일 비싼 코트예요 지금은 유행 떠너떠너 유행이 뒤쳐져서 못 입어 왜냐면 폭스터리 지금은 폭스가 유행이고 많지만 싸지만 그때는 폭스가 거의 없었어 털 달린 옷을 입은 입는 사람이 없었어 되게 비쌌어요 가난한 우리 집안 형편으로 폭스터리 달린 코트를 못 사는데 그 거의 아빠 월급의 절반이었던 거 같아 거의 엄청 비쌌는데 그거를 제 졸업선물로 사주셨어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고 그랬나봐 가장 비싼 백화점 가서 털이 정말 이렇게 달린 근데 너무 웃긴 건 제가 가서 그 금액을 딱 보고 비싸면 절대 안 산다고 종업원한테 할까봐 종업원한테 얘기해서 코트 단위 이만큼 잘랐어 이미 이거 빼도밖에 못하게 잘라놨어 이게 좀 우리 딸은 이게 저 하다 그래서 얘한테 얘기해라 안 산다고 할 건데 그러면 이미 단을 잘라서 물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갔는데 털이 너무 비싸보이길래 가격을 봤더니 어우 나 이거 못 산다 이랬더니 이미 아버님이 코트 단을 잘라놓으셨다고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샀어 그래서 졸업식 때 그걸 입었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코트를 보면 내가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40대 중반까지 그걸 끌고 다녔어 20대 중 그 초반에 산 코트를 40대 중반까지 그거를 입고 나중에 그게 촌스러워서 너무 털도 막 부해서 촌스러운 데도 그걸 껴있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코트를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이걸 입는다고 우리 아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끌어안고 있어 너무 서럽고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야 없다는 게 너무 자각이 그제서야 왔어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한 5, 6년 정도는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문을 봐 들어올 거 같아 암흑애야 이러고 들어올 거 같으니까 이렇게 문을 계속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보다가 포기한 거지 20년 지나니까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태워버렸어 내가 화가 나서 이거 주고 가면 뭐해 근데 그 이문세 노래 가사에 하얀 꽃잎도 눈물에 시들어 보이게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 그게 연인의 마음이에요 연인처럼 느끼는 거 그게 당연한 거고 연인처럼 느끼지만 뭘 어떻게 하나 그냥 그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근데 그게 다 떴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을 그리고 어떤 아기는 그래 아예 아예 버린 아기는 해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나 좋아하지도 않았어 수치만 줘서 나 꼴비기 싫어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야 아니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 사랑 안 줬다고 미워해? 안 해 그냥 귀찮아서 버려버려 생각도 안 해 일도 안 해 어떤 아기 이런 아기 있어 날 보더니 수행자 아기가 흥 헤롱 한 달 내내 나 미워했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 너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공력이 드는 건 줄 알아? 사랑의 반대야 그러니까 사랑이랑 같은 거 생각한다는 거 미워한다는 건 이미 좋아하는 거야 근데 네가 나 안 좋아해 왜? 그리고 미움질을 하는 거지 엄청난 사랑이야 그것도 내가 너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그랬지 근데 엄청 실망하더만 뭐 애써서 자기 혼자 미움질 하면서 생각한 거지 아무 생각이 없어 헤롱만 지금 너무 바빠 착각 좀 하지마 착각은 자유여 내고 막 이랬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벌써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는 날 사랑 안 하는 것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지 애증은 하나거든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인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 인정하자 이랬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을 그냥 느낀다고 인정이 아니야 순순히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약하고 여자로 보일 때는 아 우리 엄마 이쁘다 이렇게 끌어나도 주고 여자 대하듯이 자기 애인 대하듯이 도 대해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엄마도 아들한테 아 우리 아들 데이트 좀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 마음을 인정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자 남자 역할극이라도 하려고 치면 몰라 수치가 정말 못하잖아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못해 내가 아니 결혼해서 4,50년이 돼서 애까지 몇 낳고 살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깜짝 놀랐네 어디 뭐 모이며 회식하러 가면은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탁 떨어져서 왔는데 아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던 거야 그게 팔불출이라고 하면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여자 남자 마음을 수치주니까 친구들한테 수치당할까봐 내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내 부인이라고 내 아내라고 소개 딱 하고 손도 잡고 이래야 예쁜데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늘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사랑 못 받아서 애정결핍이 아니야 자기가 사랑 표현 안해서 애정결핍이 걸리는 거야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왔는데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할머니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이제 할머니 보좌한다고 따라왔어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방송 놔주고 그때는 이제 좌식이었어 식당도 놔주고 국도 떠주고 요거 줄까? 반찬도 놔주고 할머니는 우울해 그래서 할머니 왜 안 해주지 않으니까 아이 난 그런 거 못해 수치스러워 이러더라 할머니가 그래서 우울증거리인 거야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남자한테 잘해주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자기 여자가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안 해주는 거야 해주면 너무 수치 올라온다고 그 여자를 버리니까 그 사랑 못 받은 여자가 수치만 당한 여자가 우울하지 행복해? 그 여자가 딱 올라와서 우울해 수치 당해서 우울증은 수치해요 너무 수치 당해서 우울해 근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안 해주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고 사랑가 하나 안 줘 직불 맨날 할머니 챙겨주고 이쁘다 우리 부인이 하는데 할아버지 얼굴이 훨씬 밝아 왜? 그렇게 사랑 주고 어? 그런 자기 남자를 사랑 쓰는 자기 남자 인정했잖아 수치 안 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받으려고만 할 때 절대 뭘 주려고 할 때 수치 올라오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자가 치유해요 이렇게 해서 치유를 몇 명 했는지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치유했어 내가 그거 시켜갖고 저 부경지부에도 맨날 할아버지만 보면 소리 빽빽 지르는 할머니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딸이 데리고 왔어 할아버지를 지잡듯 하는 거야 안방에서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으면 아유 소리 피해봐요 이렇게 하고 막 쓸어 그럼 할아버지가 쫓겨나서 저 건너방 간대 그럼 이번에 건너방 가서 청소기 밀대 아 저리가 이런데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딸이 그랬대 엄마 왜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니 저 영감탱이가 이렇게 사람 걸리적거리게 한다 이랬대 아버지가 불쌍하더래 자기가 되게 되게 사랑받고 싶은 여잔대 할머니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옛날 분이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미워하면서 그 수치스러운 여자가 미워하면서 미움질을 한 거야 수치 떨고 할머니 데리고 왔어 북영지부 세션으로 고쳐달라고 인정을 안 하지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지 그러니까 아 미쳤어 그 놈이 영감탱이한테 왜 사랑받고 싶지 꼴 피기 싫어 죽겠어 그럼 밥을 왜 줘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일이나 해줘야지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알았어 할머니 나는 영채님이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할머니들이 순진해요 그래서 신성이 영채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백발백중 들어가 굿즈만 사도 들어가 얼마나 순진한지 순진한 아기를 좋아하잖아 영채님 그래서 근데 영채님은 영험한 거 알지 신은 영험해 즉사하라고 그러면 즉사해 할머니 할아버지 꼴 피기 싫지 그럼 그러더라고 그래 즉사하게 해줄게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돼 죽여야지 그렇게 아주 못돼 처먹었네 죽이게 자 따라해봐 영채님 우리 남편을 즉사하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내 입을 막 막고 빨리 고백해 영채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진짜 죽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 진짜 죽 여러분 거짓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은 그냥 가짜로 한다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신성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요 왜 사랑하면서 미움 써서 그 사람 힘들게 해 그러니까 할머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지 제가 숙제 내줬지 가서 여보 사랑해요를 시켰더니 펼쳤대요 여보라고도 한 번 안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친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보라고 일단 세션을 해줬어 그랬더니 여보 열 번 부르고 오기 여보 열 번 부르고 왔는데 얼굴이 새색시 달덩이가 돼서 왔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가 불렀으니까 그동안에 남편이 잘해준다고 이렇게 손잡아서 막 부딪히고 할 때는 얼굴이 그렇게 썩어있다가 자기가 사랑 표현하니까 즉 그 사랑받고 싶다고 표현하는 그 여자를 인정하니까 얼굴이 훤해서 왔어 좋았지 그러니까 조금 좋았어 이러고 자 이번에 두 번째 미션 이번에 가면 사랑하라고 사랑해 여보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못한다는 게 그럼 다시 오지마 헤라엄마가 사랑 안 줄게요 그래서 또 겁나는 거야 헤라엄마가 오지마 알았어 그리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사랑해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영감님을 같이 데리고 왔어 영감님이 너무 고마운 거지 예전에 구박만 하다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너무 많이 변하니까 할머니가 그게 뭐냐면 그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남이 치유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자 남자를 수치 줘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못 받게 하고 남이 줘도 못 받어 남이 사랑한다고 줘도 여기서 올라오잖아 니까짓게 저 사람 그냥 하는 말이야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못 받지 않아요 그렇게 수치 주는 이유가 첫 번째 사랑하는 여자 남자가 엄마 아빠라고 그래 그거부터 보세요 엄마 아빠를 내가 여자 남자로 보고 그래서 아들들은 아빠가 이유 없이 미워 엄마 편을 들어 자기도 모르게 왜 내 여자라고 느껴 엄마를 아빠한테 뺏고 싶어 그러니까 내 여자 왜 고생 시키니 그리고 엄마 고생 시킨다고 아빠 미워하잖아 아니 엄마만 고생해 아빠도 고생하잖아 근데 왜 아빠는 당연한 거고 엄마는 고생하면 안 돼 내 여자야 그리고 딸들은 엄마 미워하잖아 아빠 사랑 엄마가 다 뺏어갔다고 하면서 나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면 돼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안 버리고 그 마음을 한번 봐 그게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마음이 보기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렇게 기억 속에 보면 엄마가 아빠가 엄마 챙기고 좋아해줄 때 질투가 싹 올라오고 엄마는 좋겠다 아빠 사랑받고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어 미움이 그게 여자가 느끼는 마음이야 내 속에는 딸도 있고 엄마도 있고 부인도 있지만 여자도 있어요 그 여자는 온 세상 남자한테 그게 아버지든 옆집 남자든 사랑받고 싶어 아니야 아니 옆집 남자가 지나갔다 요즘 이뻐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싫어? 아니지 좋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되게 싫어 되게 싫은데 그 사람이 나 좋아해주길 바라잖아 그래도 남자분들 뭐가 아니야 어? 부인이랑 이렇게 가다 이쁜 여자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 고개를 못 돌려 눈만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면 여자들 막 꼬집잖아 그 마음은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버리고 한 거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왜 아프냐면 받을 수 없잖아 사실은 모든 유행과 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부르죠 그게 뭐냐면 모든 애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야 첫사랑이 내 엄마 아빠인데 이루어질 수 있어? 없지 그 사랑을 하는 거야 애고 입장에서 그걸 알아차리면 끝나는데 못 알아차리니까 계속 힘들다는 어떨 때 올라와 두렵고 수치는 어떨 때 올라와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뜰 때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아픔이 같이 떠요 그 아픔 보는 두려움과 수치와 힘들다야 싸워 그거랑 아픔은 나쁜 거라고 계속 두려움 수치가 올라올 때 딱 하나밖에 없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야 아픔이 버림받은 아픈 자기가 떠 사랑받고 싶은 여자남자가 뜨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남자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거야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그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지 버림받은 아기가 올리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여자 남자로 근데 어떤 아기나 다 버림받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 모든 애고는 그래서 아픈 거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너무 뼈아팠을 때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부인을 만나고 애인을 만나도 버림받고 아픔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야 그 아픔 인정하라고 그래서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데 아픔으로 쑥 들어가면 치유가 돼 그 아픈 여자남자가 나라고 못 들어가 왜 아픔이 뜨면 바로 두려움 수치가 떠 힘들다가 떠 그걸 보는 게 풀리가 안 되지 옛날에 남존 여비가 심했잖아 아버지가 엄마가 딸을 사랑 안 해줘도 아버지가 사랑해주면 그게 엄청 채워지는데 아빠가 딸들을 본채만 채하고 사랑을 안 해준 거야 아우 우리 딸 이쁘다 저는 엄마한테 사랑 진짜 일도 못 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켰는데 그래도 아빠 사랑 받으니까 어느 정도 채워진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산 거야 그래서 항상 중고등학교 때 애네 남자 선생님들이 저를 제일 이뻐했어 그게 몸에 있으니까 아빠한테 사랑받은 게 그치? 남자 선생님들이 나를 그렇게 이뻐해서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는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있었어 생물 선생님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 저기 매점 뒤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매점에 우리 청소 시간에 6개월씩 끝나면 청소했거든요 청소 시간에 고루깨를 튀겨요 막 튀겼을 때 제일 맛있지 따뜻하고 그걸 한 봉지 들고 있는 거야 나보고 먹으래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먹으래 가면 애들한테 뺏긴다고 그래서 거기서 먹었어 할 수 없이 선생님 자꾸 먹으라니까 근데 우리 방 부실장이 청소하다 말고 뭔지 사러 왔다가 본 거야 내가 어떻게 됐겠어 가서 애들한테 달 나발을 물어갖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걸레 던지고 선생님 들어왔는데 걸레 던지고 막 그 화를 낸 거야 그래서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공부는 잘했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았고 얼굴도 그렇게 진짜 이쁜 애기들도 많았거든 미스코리아 나가고 근데 몸에 있는 거지 사랑받은 파동이 그래서 여러분 미움받을 때 왜 미움받냐고 하지마 미움받은 애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걔 아픔을 안 알아주니까 자꾸 미움받을 이럴 때 아픔 느껴 그리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 느껴 인정해 나라고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받게 될 거야 사랑받을 때 왜 사랑받냐고 묻지마 사랑받는 게 두려워 제가 사랑받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도 질투했거든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내내 대학교 때까지 질투받았어 선생님들이 날 사랑하고 대학 갔더니 이번엔 교수님들이 날 좋아하네 그래갖고 나는 항상 밥을 교수식당에서 먹었어 그래서 오늘날 일반식당 학생식당을 갔는데 애들이 이래 얘 여기 왜 왔니 공기가 다르잖아 이러면서 또 질투하는 거야 먹지마 얘 싸구려 왜 먹어 막 이렇게 하고 맨날 교수님 따라다니깐 오늘 교수님이 사줄게 이러면 이제 교수식당 가면 확실히 다르더만 밥이 그래서 내가 무심코 이제 학생식당 갔다 야 여기는 이게 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래 잘났어 막 이렇게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사랑 여자로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 여자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근자감 남자아기들이 나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자신감 그래서 생기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쁘고 잘났어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은 여자아기는 남자가 실제 사랑을 줘도 그걸 믿지를 못해 진짜 뭐 그 버림받은 아픈 여자 아빠한테 사랑 못 받은 여자가 올라와서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엄마한테 남자로 엄청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근자감이 생겨 어우 난 여자들이 다 좋아해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안 올라와 엄마한테 근데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아들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랑받 받았는데도 그 사랑받고 싶은 내 남자를 수치 주고 버린 사람은 아픔이 뜨잖아 수치당한 아픔 내가 버리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픔 여자가 사랑 줘도 못 받죠 올바른 결혼 생활을 못하는 거지 사랑을 쓰면서 그걸 써야 돼요 여자 남자를 여러분 봐봐 어린 시절에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 잘생겼다 이렇게 남자로 본 기억은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아빠가 우리 아빠가 조금 멋졌거든 이렇게 좀 말랐는데 핏이 좋았어요 팔다리가 길고 그래서 양복을 입으면 멋있었거든 그래서 우리 아빠 멋있다 영화배우 같아 막 이러고 쳐다본 기억이 있고요 그게 제 기억 속에는 여자가 남자를 향한 설레임으로 남아있지만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걸 그냥 인정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데 그걸 수치 주면서 너는 아버지를 남자 그럼 남자지 아버지가 여자여? 막 이렇게 수치 주면 그게 이상한 수치로 남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야지 엄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있을 때 되게 예뻐 보였어 남자 아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기를 수치 주면서 어떻게 엄마를 여자로 봐 엄마가 여자지 남자여? 그래서 어떤 아기들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막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한 아기한테 엄마 사진 보여줬는데 보여줬는데 제 눈에 과연 안 이뻤어 그냥 안 이쁜 게 아니라 조금 안 생기기 쪽에 가까웠는데 그 남자 아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기 눈에는 엄마가 그렇게 예뻤던 거야 그래서 그게 아기 마음이지 그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예요 곰보래도 이쁘지 그치?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 니네 엄마 되게 이쁘다 그랬어요 니네 엄마 너무 예쁘다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지 그 엄마가 립스틱 바를 때 시장 갈 때만 발랐대 그렇게 이뻤다고 자기 엄마가 해라 엄마만큼이나 이뻤어요 더 이뻤어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닌데 내가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예뻐서 그렇게 엄마를 예쁘게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 그 엄마는 행복한 엄마지 그치? 내 아들이 내 남자가 나를 예쁜 여자로 봐줬잖아 그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기 전에 네 살짜리가 제가 약국 하니까 그 친정집에 맡기고 약국 끝나고 갔더니 엄마가 이래 야 니 아들은 니가 너무 이쁜가 봐 그래서 왜 엄마가 그랬더니 그 유명한 탤런트 있죠? 채시라 채시라인가? 그 아기 젊었을 때 테레비에 나오면은 우리 아들이 가서 엄마 나왔다 엄마 이렇게 쳐다본대 그러면 이제 제 동생들이 구박하는 거야 야! 니 엄마가 그렇게 이뻐? 얘가 진짜 웃긴다 발이 안으로 적적고 막 그런대 근데도 아랑꼬 같이 하지 않는데 엄마 엄마 막 이런대 그게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쵸? 그 이쁜거지 그거 야 너는 수치스럽다 왜 엄마를 여자로 보니 이렇지 않지 여러분 그 마음 인정 애기 마음이야 마음은 다 애기 같은 건데 여러분 그게 꼬질꼬질한 어른의 관념적인 마음으로 수치 주면서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수치 주지 말고 인정할 거다 아셨죠? 내가 그런 사랑 표현했다 수치를 당했다면 그 사람이 수치 준 게 아니야 내가 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여자 남자를 수치 줬어 그 마음을 그런 다음에 그 수치를 주니까 수치 당한 거야 내가 허용한 다음에 주면 절대로 수치 안 당해요 이해 되죠? 어 그래서 그 수치 주는 이유가 버림받은 아픔 보는 그 아픔을 수치 주고 그걸 두렵다는 마음 때문에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거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는 두려움 남한테 수치 당할까 봐 두렵잖아 그 마음을 얘기할 때 그치? 나 아빠 남자로 좋아해 엄마 여자로 좋아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 두렵죠? 마음일 뿐인데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청산하고 많이 들어가기 바래요 요번에 오신 아기들이 다 그거야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어마어마해 그걸 인정 못하니까 그냥 그 마음에 딸려가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고 수치 떨고 그거 인정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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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isteten 物 –